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드론,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시는 드론 드론 국가자격과정의 학과과정을 같이 공부할 저는 국제드론사관학교 박장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공부할 교재는 도서출판 골든벨에서 나온 무인 멀티 헬리콥터 드론 조종 자격증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보시는 교재이고요 2015년부터 해서 지금 아직 가장 많이 판매가 된 교재입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교재의 제일 앞쪽에 나온 부속서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궁금증을 오늘 다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재의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챕터가 있고 그 밑에 이해를 돕기 위한 사파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 해설을 추가를 해놨고 그 다음에 각 장마다 각 파트마다 적중 예상 문제를 정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파트에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보는 것 같이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모의고사를 넣어놨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다들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서 크게 과목은 무인항공기 운용 그 다음에 항공역학 그 다음에 항공기상 그리고 항공법규 이렇게 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과목 중에서 제가 무인항공기 운용과 항공역학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같이 쓰신 유영기 교수님께서 항공기상과 법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초경량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 부속서 제일 앞쪽에 있는 자격제도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 드론 즉 지금 초경량 무인비행장치가 이 전반적인 그 자격체계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지금 현재 우리 자격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 담당 기관은 이제 교통안전공단이죠 그래서 이 자격제도 자체가 이제 항공법규 안에서 이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법규에서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자격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항공법규에서는 크게 이제 이 항공기를 무게 기준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중 150kg이 있고요 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0kg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kg 그 다음에 25kg 이런 이제 몇 가지 그 구분이 되는 그 기준 중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제 그 이제 유인 항공기 유인 항공기에서는 유인과 이제 무인을 나눠보면 유인 항공기에서는 자중 600kg 이상 되는 600kg를 초과하는 장비들을 일반 항공기 일반 항공기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0kg에서 150kg 이 사이에 있는 장비를 경량 항공기 경량 항공기 경량 항공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량 항공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0kg 자중 150kg 이하의 항공기들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초경량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행장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면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가지 동력 비행장치 무동력 비행장치 우리가 많이 이제 가끔 보실 수 있는 이제 낙하산이나 패러모터 파라글라이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 그러면 무인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무인은 경량이라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150kg를 초과하는 그 무인 항공기를 다 무인 항공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150kg 이하의 장비를 무인 비행장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무인 비행장치 초경량 비행장치 카테고리 안에 즉 이 초경량 비행장치 카테고리 안에 한 카테고리로서 무인 비행장치가 있는 거고요 무인 비행장치에는 다시 동력 무인 비행장치 무동력 무인 비행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서 무인 비행선입니다 이 동력 무인 비행장치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격을 취득하는 대부분 비행장치는 다 여기에 속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장비는 이 무인 멀티콥터라는 장비입니다 무인 멀티콥터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무인 초기량 비행장치 중에 쭉 보면 제일 그 작은 한 카테고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무인 비행기 전체 이제 사용 빈도수나 자격 취득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 사용에서 실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가장 많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실제 무인 비행기는 거의 자격 취득자가 미미합니다 1년에 10명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인 헬리콥터는 기존에 이제 무인 멀티콥터가 농업용으로 나오기 전에는 제가 2003년도에 무인 헬리콥터를 처음 도입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다 무인 회전익으로 해서 무인 헬리콥터 였습니다 그때는 다 이제 무인 헬리콥터 였지만 지금은 그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그 그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 때문에 무인 헬리콥터가 거의 추가적으로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직이 바뀌는 인원들만 지금 거의 무인 헬리콥터 자격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 미만 5% 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94% 이상 94% 이상은 전부 무인 멀티콥터가 대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도 그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들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서는 거의 자격 시행이 아직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이 항공 분야 쪽에서 우리가 하는 무인 멀티콥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우리 멀티콥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지금 이제 들어오는 이것은 그 항공 종사자 자격입니다 이거 일반 여러분들이 여객기 운영하는 조종사 정비사 그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 항공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항공기를 다루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가 이해되시죠 자 위치가 이해되죠